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려다주시겠어요? 오케이 왜 뭐... 뭐 또 왜 뭔 철컹 철컹 머리색 핑크색 머리색 핑크... 머리색 핑크색이라고 핑두 왜 뭐가 철컹 철컹이야 미쳤나 촌장 남자들 좀 오라 그래 봐 나에게 부탁할 일 없어? 도역들의 스스로는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겠소 농부들을 훈련시킨다 어이구 어이구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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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간 잡는줄 그래 응당 세 명 정도는 들어와야지 나랑 붙을 수가 있지 전략적으로 싸워라 얘들아 옳지 자 다음 다음 핀틈 농부들은 농부들은 근육이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죠 맨날 거식일텐데 그 렉 걸리시는 분들은 일반화질로 보시고요 일반화질로 보는데 내 컴퓨터도 렉이 걸린다 그러는 거는 어 사실상 제 컴퓨터 제 그 방송국은 약간 하이엔드 컴퓨터를 지향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그 아마 회선이 좀 느리거나 그러면은 화면을 못 버틸 수가 있어요 워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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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어 회선이 잘 닮아가지고 좀 잘생겼기 때문에 버퍼가 지금 심해요? 어 아이고 왜그러지 전체적으로 버퍼가 심한 거는 아프리카 문젠데 다음 팟은 어때요? 음 음 와 아 쾌쾌쾌쾌 그러면은 지금 아프리카 쪽 서버 문제에요 메인 서버 문제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정상화될 겁니다 요와 요와 어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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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이리와 그렇지 연습한 대로 잘 싸우는구만 웅당 본인들이 몸을 지켜야 할 각이야 야 야아아아아 너희들이 더 사용할 것이 많을 것이니라 와 12명 나오는거 봐봐 나랑 친해져가지고 기사님 공격이 편하셨습니다 목재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6개 목재? 목재를 샥 넘을 거 어디서 오고하지? 이거 또 오류 또 났네 게임 또 오류 났네 잠깐 껐다 켜겠습니다 오류가 오류가 나가지고 오류가 나면서 제 방광에도 오류가 났기 때문에 알트 탭하면 돼요? 저렇게 됐을 때? 아 그래요 꿀팁 감사합니다 역시 파수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아 우리 아프리카분들은 열정적인 분들이 많고 파수분들은 냉정하면서 똑똑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수학 경시대회를 한번 열어볼까 생각중이에요 새끼가 바로 오 소드마스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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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드마스터 나이스 오오오오오오오오 드디어 소드마스터가 된 boxer 소으드마스터 소으드 소드마스터 저장저장 컨트롤에서 빠른 빠른 저장이 있다고? 빠른 저장 F10이네 뭘로 바꿔놓을까? 아이고 ound 쪼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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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잇네 셀.. 셀..무으음 크리스탈 삐오비오 셀러문 아 셀러문님 감사합니다 F4로 하죠 F4 됐어요 그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 욕해요 못됐네 자 자 소드마스터야 야 아 아 옷 못뺏어 와 힘이 60이야? 미친놈 아니 소드마스터 장비 못뺏 아 무조건 소드마스터 장비 얻으려면 무조건 죽여야되나봐 소드마스터만 골라서 아 망했네 이거 아 이거 어쩌냐 아 이 레벨 얼마나 남았나 한번 볼까 어 경험치가 어 1 10 100 100 100 100 100 100 14 72 64 66 남았네요 네 아 아 이만큼 했고 이제 다음 레벨로 가려면은 경험치가 천 1756만 9892 남았네요 더 무슨 지금까지 해온거보다 더 많이 남았네 또라이가 이거 어 얘 그랜드마스터로 키우자 얼굴 진짜 잘생겼으니까 이건 컨트롤 X만 미친듯이 눌러도 안 돼 목재 사달라 그랬지? 목재 어디서 팔까? 나라 한번 가볼까? 우리 케르집트랑 전쟁중인가? 아니구나 목재를 어디서 팔려나 아우 돈없다 야 그진데? 아 나는 소드마스터 꼬시면은 소드마스터가 그걸 줄 줄 알았거든요 아 참 안습이네 나무 나무 나무를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? 좀 아이디어 있으신 분 소드마스터랑 대련해보라고? 소드마스터 안될까? 음 아 맞다 토너먼트 하면 소드마스터 나오겠네 아 개 역설적이네 와 이거 갑옷 멋있다 이쁜데? 아 토너먼트 못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제 나무를 어디서 산다? 장비 어 토너먼트 여기 한다 토너먼트 한번 들어가보자 얘네가 와 이거 6500원씩 해? 잠깐만 얘네 왜 이래 아 무슨색이야 비켜 비켜 아 막지마 좀 제발 그래도 이번에는 뭐 활하고 뭐 칼하고 다 섞여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네요 볼만하네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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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새끼야 일루와 거기서 화살을 쏴 쪄요 화살을 쏴 쪄요 이 새끼야 화살을 쏴 쪄요 못 죽인 것 같은데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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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꿨떠 뒤지는 꿈꿨떠 아 아 나이씨 와 나이스 팀 나이스 잘했어 뭐야 나이스 칼 얘네도 기마민족인가 봐 켈 켈지트 얘네도 까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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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불어요 까불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까불어요 너 내린다 나 진짜 열받게 하면 나 나 나 내리 야 이거 뭐 이렇게 잘해 야 나와봐 짜증나네 왜 이렇게 잘해 이거 누구야 왜 이렇게 잘해 이거 미친 개잘하네 내 힘든데 딱 봐도 우리 공주 우리 공주 여기와서 토너먼트 하고 있는거 아냐 공주 미쳐가지고 안 돼 둘은 잡아야된다 안 돼 둘은 잡아야된다 안 돼 둘은 잡아야된다 딱 붙어 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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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ant 당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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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짧아 진짜 으하우 씨, 당검 닛값 하는거 봐 개짤버 일리왈리리왈리리 미리, 미리 와요 이리와 야! 기다리마 씨 으으! 씨! 으으! 아, 됐어 아, 당검 닛값 때문에 망할 뻔겠다, 야 이거 이건 좀 아 리우스님 감사합니다 야이씨 야 이쑤시기 이쑤시기 야 알리샤 미쳤나봐 어 잠시만잠 잠시만잠 칼 여기 있겠지 칼 칼 칼 오케 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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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있으면 난 이겼지 응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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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죽일 각이야 드디어 돈이 다 떨어졌나보다 아 또 당검쟁이네 어허 당검쟁이 당검쟁이 별른데 어 우리편 랜스 들고 개 불쌍해 랜스 들고 찍히고 있어 일로와 일로 일로와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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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부지지로 하나 떠 죽었다 뭐 쥐 누르면 던져진다고? 뭐가 던져져 어 어 되질뻔했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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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거 팔 차례야 이거 엘리샤야? 야 알리샤 같은데 이거? 아 미친 엘리샤 왜이렇게 잘 싸워 아 야 너 돈벌어서 뭐하게 어차피 내 꼬봉인데 내가 월급 주잖아 이씨 일루와 이색키가 이중계약을 할라그러네 일루와 야 야이씨 짜이씨 아하하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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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뒤져 오케이 아 돈 많이 벌고 좋아요 아 아 죽을뻔니 장갑을 좀 닦아 아니야 장갑 좋은거야 사실 사실상 단검으로 싸워도 괜찮은데 그지 지금 내가 승마술이 2도 안되나 아 2도 안되네 다음에 랩업하면 승마술부터 올려야되겠네 근데 여기 왜 왔지 아 나무사러 왔지 자꾸 망각해 나무가 없네 방패 3개씩 끼는 이유는 나중에 한 50대 1로 싸우고 이럴 경우가 있는데 제가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삼박류를 펼치거든요 그 삼박류가 뭔지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개버거 친 다음에 소드마스터가 되는 길이라는 마운테인블레이드 콘텐츠 들어가보시면 거기에 제가 변방삼박류라고 제 3부로 해서 적어놓은거 있습니다 거기 구독하고서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세요 왜냐면 유튜브에 이것저것 찾기싫다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그냥 변방삼박류만 치시면 됩니다 어... 친구... 혹시 비싼 친구들 있나 한번 볼까? 다 팔자 이거 백이여 저격병 노루 실드마스터 절도범 나한테 이득 하나도 안되는 친구들이야 왜? 왜 업그레이드가 안돼 어잉? 그 저 부대도 다 팔아? 어...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망하게 할라그래? 못됐네 아... 워밴드에 나무라는 아이템이 없어요? 뭐야? 뭐야 나무 가져다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왜 농부를 훈련시켜달래? 뭐야 이거 크레스트 미친놈 아니 미친놈이래 죄송합니다 미쳤나? 뭐지? 뭐야? 나... 분명히 나무 가져오라 그랬었는데 갑자기 촌장이 도저개 대항을 6명의 농부를 훈련시켜달라 그랬는데 르드나무가 들어가면 또 농부가 안돼 목재가 통나무 얘기하는거야? 통나무 혹시 어디서 보... 통나무 내가 봤어 옛날에 통나무 얘가... 어잇! 너가 파는구나 통나무 통나무 하나 구했어 벌써 하나 구했어 이건 뭐야 증류소 재산을 2% 증가시키고 마을에 와인과 A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 부대원이 가진 가장 높은 건축 스킬로 당신이 증류소를 건설하는데 4750원이 들읍니다 재산이 2% 올라간다고? 그거 뭐하러 올려? 어... 충성도가 매주 일찍 올라간다 필요없고 재분소 마을 번역률이 5% 향상하고 응 22일 재분소 만들어 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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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나무가 마을에서 파나보다 그치? 내가 봤을때는 시내에서 파는게 아니라 나무가 자네가 마을 외곽에 큰 불을 놓았으면 하네 뭐야 이건? 흐핳 이건 뭐야? 어 이거 봐봐 목재 파야잖아 이거야 이거 사가는거여서 불을 왜 질러 갑자기? 불 질러볼까? 왜.. 왜 질러는거지? 야 불 말입니까? 나으리 불은 위험합니다 왜 그런걸 원하시죠? 주머니 상태에 대해서는 나에겐 나의 이유가 있고 자네에겐 자네 사정이 있겠지 자네한테 아니면 할건가 안 할건가 뭐야? 뭐야 이게? 미.. 미쳤나? 농부 훈련은 관리에서 훈련이 있어요 아 기어? 기어유 야.. 훈련시키는 애가 만렙짜리 훈련시키는 애가 있으니까 애들 레벨이 금방 오르네 어? 야 좋아 이거야 내가 원하는게